11월 14일 일요일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4일 첫 번째 지진은 히로시마 현 남쪽 세토나이카 서구 이유나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들은 중앙고조선 단층 대부분의 지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일에도 중앙고조선 단층대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25일에 이 지역은 규모 1.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주 전입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이유나다에 큰 지진이 많습니다. 매년 이유나다에서는 진도 3의 지진이 한 번 일어나고 있었는데 올해 2021년에는 두 번 발생을 하였고 진도사도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유나다에서의 진도사 이상은 7년 만입니다. 이유나다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오이타현 부근의 분고수도 오이타현 우마모토에서도 지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주시와 아시코프 지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2014년 3월 14일에 이유나다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4월 1일에 남미의 칠레 이키케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10일에 중미 니카라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고 18일에 멕시코의 게르로주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5월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5월 24일에는 중국 윤란성에서 규모 5.6과 5.9의 지진이 2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호쿠시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4일 두 번째 지진은 호카이도의 도마코마이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9일에 규모 3.6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11월 지진은 장소는 8월과 비교해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무감 지진이 쿠리레구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우무리현과 호카이도 지역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약 3개월 동안 아우무리현 동조갑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 근처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지진은 11월 14일 저녁 11시 23분에 일본 효고현 하리만하다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13일과 14일 연속 지진입니다. 1995년 한시나와지대 지진 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입니다. 과거에 이곳 아와지섬의 지진을 살펴보면 진도 3이 이틀 연속 발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현재 11월 15일 월요일에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도토리현 중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이곳 도토리현 중부에서 4월 2일부터 오늘 11월 1일까지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을 한 도토리현 중부지역은 과거 2016년 10월 20일 오후 2시 7분 22초에 규모 6.6의 내륙지진이 있었습니다. 피해지역은 도토리현과 오카야마현 그리고 시마네현이었고 여친이 443회 발생을 하였으며 부상자는 32명이었습니다. 도토리현 서부에서는 2000년 10월 6일에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18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943년 9월 11일 오후 5시 36분에는 규모 7.2의 지진이 있었고 1,083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최대 여지는 하루 뒤인 11일 규모 6점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도토리현의 게타카군 간호정에서 도토리시 우에하라 지구까지 이어져 있는 길이 8km의 시카노 단층대와 시가노 단층 북쪽에 평행하게 있던 요시오카 단층대가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진은 또 이시가와현 로도 지방과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가와현 규모 3.6, 니가타현 규모 2.8입니다. 최근 이시가와현 로도 지방과 니가타 주에스 지역의 지진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 너무 자주 지진이 발생을 하여서 지겹다는 느낌이 드실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진이 이 지역들에서 발생 들을 하고 있기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은 13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고 이시가와현 로도 지방은 8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40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최대 규모는 5.1이었습니다. 과거 이시가와현과 니가타 지역은 많은 강진들이 발생했던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과거 야마가타와 니가타의 지진의 연계성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야마가타와 니가타현 해역의 동해에는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대륙판 끼리 충돌을 하는 곳입니다. 동해가 있는 유라시아판이 일본열도 가 있는 북아메리카판 아래에 가라앉으면서 동서방향으로 압축을 받는 힘이 걸리면서 큰 규모의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니가타 야마가타 아우무리 더 나아가서는 호카이도까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호카이도의 도마리원전과도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호카이도의 도마리원전 근처의 활단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전 근처의 활단층에 대한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아우무리 서쪽 앞바다의 지진이 도마리원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전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원전 근처 활단층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다가 문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심화내원전 시가원전 가시와 자키카리와원전 쓰루가원전 등에 대하여고 계속해서 활단층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번째 지진은 와카야마는 북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7일부터 11월 15일 오후 1시 11분까지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총 2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11월 19일 오전 11시 48분에 와카야마현 남남동쪽 57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월 시간 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앞서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20일에도 일본 지바현 북부 지방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뒤 약 30분 후인 오후 12시 7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경주의 지진들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가 수병 방향으로 어긋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산단층이 움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변에 음축되었던 힘이 갑자기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북 동남부와 경주 울산지역의 지진이 잦은 이유는 양산단층과 토암산을 포함한 경주 울산에 걸쳐있는 울산단층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성단층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